안녕하세요 형님들 인사하지 마라 반말하지 마세요 저희 방은 반말 금지입니다 불만이 있다 맞짱을 뜨고 싶다 안 입고 없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불만이 있으신 분들 개인 메일 보내세요 맞짱 뜨러 갈 테니까 인사 제대로 해라 김준호 이준호에요 머리에 빗은 왜 꽂았어요 그냥 패션 이템이에요 이템 요즘 이템 요즘 홍대 이렇게 가면 좀 먹혀주던데 문도 큐 맞은 것 같다고 내 머리에 뭐야 이거 야 이거 탑럼마스 뭐야 이 새끼가 미쳤네 이거 진짜 상대방도 아차 싶을거에요 탑은 야스다 어? 저 닉네임 어디서 말 맞는데 혹시 전선의 아칼리 유저 젠칼리? 아 저 아칼리가 그 아칼리인 줄 알았으면 하지 말걸 바로 아차 싶으실거에요 아마 저 새끼 아차상 가실수도 어? 이거 제이스네 어우야 이거 젠타평 항상 고생이 많아 이걸로 밤중호 소고기랑 내일 커피라도 사 먹어 항상 사랑에 부담 갖지말고 받아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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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니 신 센스 좋아 막타 센스 야무지잖아 내가 저만까 어 근데 경험치 같이 이렇게 쳐먹는건 조금 첫판인데도 이정도면 라인점 무난하죠? 여기서부터는 라인 홀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킬각 무광킬각 잡아주시면 됩니다 EQ 날아오는거 EQ 시야에서 안보이는거 조심해야돼 자나깨나 EQ 조심 EQ 의식해 항상 EQ 의식하고 있어 어 제이스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언제 미드갔어? 이거 주포가 너무 사기해 이거 주포가 아 미쳤다 오늘 그냥 나 오늘 컨디션 너무 안좋다 내 손가락이 너무 문제가 있다 지금 아 안해 안해 오늘 안해 롤 롤 안해 나이스 나이스 지렸다 아칼리 어그로 플레이 어그로 핑퐁 지렸다 이렇게 못큰 아칼리로 한타에 이정도 기여를 한다고? 잘한다 젠칼리 대단하다 젠칼리 진짜 대단하다 젠칼리 진짜 캐리 지금 와쿠가 어제 달라는 기회에서 자세히 힘들다가 해탈한 와쿠이 아 아 아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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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두비 그냥 다 해버리네 완벽한 조연이었다 이 판 상대 4명 어그로 바텀에서 다 끌고 진짜 이보다 완벽한 조연이 있어요? 이걸 한편의 영화라고 따지면 그냥 오다이수 같은 역할이에요 주연보다 더 주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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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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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분뇌 한 번 맞더니 이 새끼 롤에 대한 열정이 식었어 롤에 집중을 안해 너는 헌팅 BJ가 아니라 넌 피거바티스트가 아니야 롤 BJ야 아 자꾸 얼굴 믿고 방송 X같이 하고 있어 아 니 얼굴이 언제까지 이렇게 변념한 느낌 날 것 같아? 너 나이 들면 헌팅 BJ 못해 롤 BJ밖에 못해 노트에 갈게 서포트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서포트 할게요 이 판 그냥 저 지금 서포트로 손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아 이게 내가 나같은 인쇄가 서포트를 가는게 조금 애매한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아야되는데 이런거 개 망했는데? 가자 가자 야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이거 오는거 쇼부 보자 나 바로 준비됐다 X됐다 이건 이거 되나? 나쁘지 않다 스타트 방금 디테일 지리지 않았어요? 세나가 어차피 나 계속 평타 실거 아냐 내가 끌면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세나 치기해서 라인 라인 끌어들이는 디테일 2킬 먹어 어? 야 그걸 나랑 같이 해 아니 이 새X 뭐하는 새X야 이거 이거 뭐야 하하하하하하 뭐야 이 새X 이거 뭐..뭐야 이거 미쳤어 어? 너 먹어 하하하하하하 와 이걸 다이브를 하네 에? 에? 내가 곧 존재이다 자체를 찾지 야 이런식으로 젠탑의 메이킹 능력을 차라리 서포스로 가서 2랩 로밍부터 전 맵 전 지역에 끼치게 해야된다 와드싹에 버스나 탈 것이지? 하아 서포스 인권을 위해서 한번 좀 내가 노력해봐야되나? 와드싹에 모욕 들으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되냐고요 나이스 다갔다 나이스 메이킹 제가 그냥 킬각을 보는 약간 메이킹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탑이 안 어울릴 수도 있어 그래도 탑을 지금까지 해온 제 뭐랄까 경험치? 탑 라인전에 대한 숙련도? 이런걸 포기하기가 제가 아까워가지고 그래도 탑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내가 맞아줄게 나이스 서포트 유저들이 볼 수 있는 뭐랄까 시야? 게임 보는 능력? 맵니? 이런거랑은 좀 다르죠 요네랑 같이 요네랑 같이 어? 이게 이게 제가 이게 제가 왜 그랬냐면 제 무빙 예상은 다이아로 치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이아면 무조건 이쪽으로 무빙을 했었어야 돼요 시야 그럼 오랜만에 탑 나파리 한번 할까? 나파리에요 나파리가 맞는게 그 영어로 된걸 영국식으로 읽으면 나파리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기서 미국사람들은 나파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국식으로 옮기다보니까 나파리가 된거에요 여러분들 화장실 갈 동안 잠깐 강퇴 안 시킬테니까 하고싶은 말 다 하세요 알겠죠? 너파리 이따가 이 정도는 진정한 시작 앨런 솔킬 뭐야 대체 뭐야 대체 왜 에메랄드가 솔킬을 따요 하지만 욕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보면 지켜주고 싶은 그런 인터넷 아 아우 야맣대 아우 야맣대 아우 야맣대 아우 야맣대 야맣대 아 네헤 내 얼굴 실시간 중개 했네 하하하하 아 화면을 보여줘야 했는데 내 얼굴을 실시간 중개해버렸어 아하하하하하 존나 족발이네 아하희시 리액션 개빠운 거 사실이냐 지금 개말때냐 미드 한가운데 박아두고 제로투 받지 게임에 민폐레인 짓을 하면 안 돼 그럼 저 리핏 당해가지고 이래도 미드에 박아두고 제로투 못하는 거냐 아니 아니 더블 모니터로 화면 옆에 내 화면을 보는데 왁부가 진짜 족가히 생겼어 진짜 더블 모니터로 내 화면을 못 쳐다보겠어 아 나 플랫삼 올리고 나서 방송해야 되는데 근데 토네에 강냉이가 뭐야? 12만이 쌓여있는데 이것도 쏠 수 있는 거야? 강냉이요? 투네이션에 강냉이란 게 있나요 형님? 강냉이는 캐시 충전 시 충전 금액의 10%만큼 개수로 지급되며 야 형님 이 강냉이를 저한테 쏘시면 됩니다 형님 읽어보니까 이게 상품화 가치가 있네요 형님 제 이빨 강냉이 그냥 죽빵 때려서 그냥 다 저 강냉이로 임플란트 좀 해주세요 형님 제가 이 이빨 다 그냥 털어내고 저 강냉이를 제 이빨에 붙이겠습니다 형님 시청자 이벤트 하재 돈 미세야 시청자분들은 그냥 제가 만나서 그냥 김밥천국에서 김밥 사주면 안 될까요 형님? 아니면 그냥 빵집 까가지고 그 뭐 소보로 빵 같은 거 사드리면 안 돼요 형님? 아 뭐야 이거 얘네 둘이 뒤온 거 같은데? 왜 밥 먹으러 가서 아버지한테 아 아빠 많이 나왔는데 아빠가 계산하세요 이럴 것 같냐 부모님이랑 먹는데 당연히 부모님이 사야죠 형님 저는 살 생각도 안 했어요 형님 그럴 거면 아빠 돌아가시라 하죠 유탄하라고 하죠 저는 부모님이랑 먹을 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아니 아니 집을 방향을 돌아가시라고 하라고 오우 패드 강퇴할까요? 난탑을 못하면 젠탑이 아니다 뭐해? 친구야? 잘가 어 내 궁에 유도탈이 붙었어 친구야 전문 유튜버치고는 기어가 낮은 편 특히 이 부분입니다 으아아아악 아 궁을 내가 못봤어 궁톨타임을 아 아이 젠탑이 멍창이 멍창이 젠탑아 똑바로 해야지 젠탑이 바보 바보 아잉 힐 또 해 또 쇼잇 아잉 다음에 잘하자 젠탑이 화이팅 빼자 어 나이스 야 이거 이기겠는데? 젠탑의 그웬이 킬을 먹은 이상 이거는 게임을 상대 입장에서 운영을 해갈 수가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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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도 안 내줄께요. 1분도 안 내줄께요.